이렇게 하잖아요 읽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해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암기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시험에다가 대비를 해요 문제풀이 보통 이렇게 보통 강의가 이루어져요 거의 대원들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3년 걸려요 이걸 왜 이지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생략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렇게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24개니까 개수로는 24개니까 여러분들 우리 1교시 있잖아요 1교시가 학교론하고 민법이잖아요 그걸 한꺼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인드가 왜 그러냐면 이게 40문제고 이게 40문제면 합이 80문제잖아요 이걸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걸 같은 타임 안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100분이잖아요 이게 오지선다행이라고 그럼 지문 자체가 400개 지문이에요 지문이 지문만 이 400개 지문을 1번부터 400번까지 읽을 읽고 해석해서 답을 찾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문제를 딱 풀잖아요 40문제 6문제 정도 풀잖아요 정신이 홈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누가 가서 이 80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고 쉽지가 않지 기본서를 여러 번 읽잖아요 기본서가 지금 기본서가 아무리 짧아도 600페이지예요 기본서 페이지 수가 600페이지라고 이걸 한 번 읽기도 어려워요 한 번 읽다 보면 100페이지 읽으면 제일 앞에 1페이지 잊어먹어요 저번 주 했던 거 이번 주 하면 잊어먹잖아요 이걸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양 항상 양으로 따지면 안 돼요 양이 따진 게 아니라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처음에 나올 걸 정확히 알고 이걸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문이 나오면 얘가 답이에요 작년에 했던 사람 유치권이 있으니까 도급인이 재료를 댔어요 도급인이 재료를 댔어요 유치권 나와요 안 나와요? 응? 나와요 수급자가 재료를 댔어요 수급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해 그럼 유치권 안 나와 제3자가 직접 점유해 그럼 유치권 나와 그런데 뭔 말인지 몰라 답은 찾아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문제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이 4개 판례가 엄청 길어요 판례가 아까 우리 점유치득 있죠 점유치득 시호는 시호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그게 포인트예요 완성 전이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걸 기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전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자도 아닌데 뭔 이해를 해요 단지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암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까처럼 제가 여러분들 유치권은 유치권은 우선 면접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상대위 없어 물권적 청구권 없어 제가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우물물은 기억나요 동네에 가면 공동 우물 있잖아요 요즘은 공동 우물이 말라가지고 비터져가지고 없어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은 우, 물, 물이 없다고 그럼 나중에 우선 면접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뭔가 암기해놓으면 이게 표시만 돼 있으면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 뭔 내용인지 잘 몰라도 이게 필요한 문제가 몇 개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자 와보실게요 이제 여기 제목부터 한번 봐볼래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이 뭐라고 했죠 유치권은요 인도 거절권이에요 아 여러분들 작년에 공부했거나 재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50점이요 아 셈에 떨어진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50점이에요 지금 50점은 20개죠 개수로는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21개나 22개 맞고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년 동안 21개 22개니까 조금만 하면 내가 붙을 것 같아 24개 천만원이에요 못 붙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점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뭔가 공부 방법이 다른 거지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시험을 계속 준비한 재수생들은 거의 점수가 50점대나 55점대에요 40몇 점대거나 그 사람들이 재도전을 하는 것이지 10점 맞으면 이미 포기해요 내 길이 아니요 이렇게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항상 이 점수가 나온다는 거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바꿔봐야 되거든 뭔가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걸 애와놓으면 맞힐 수 있는데 우리 유치권 성립요건이 있죠 작년에 유치권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이 유치권 성립요건이 뭐냐 1번 타인 물건이 해야 돼 2번 결련성 3번 변제기가 있어야 돼 4번째 적법점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배제특약이 없어야 돼요 이 5개 성립요건이 엄청 중요하거든 유치권에서는 거의 메인이에요 근데 메인이 기억 안 나 그냥 시험장에 가서 운이 좋으면 나오겠지 내가 아는 놈이 그러면 붙지를 못해요 붙지를 못한다고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부정성 아까 했네 부정성이 뭐였죠? 부정성 공부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부정성이 뭐라고 했어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나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집사람한테 당신이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그랬다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발로 밀어 저리 가라고 부정성이 유치권은 엄격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받을 돈이 있어야 수리비가 있어야 그 남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왜 점유하냐고 뭔가 채권 받을 돈이 있어야 이 유치권이 나오는 거지 엄격하다고 그런데 여기 나왔네 우물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옆에다가 물청도 있어? 없어? 물청? 없어 그래서 앞다가리 따가지고 뭐예요? 우물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와볼게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야 11월, 12월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에요 보이신가요? 그럼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당사자 약정으로 약정, 약속으로 약속으로, 계약으로 약속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없어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상황이 되어야 성립요건을 갖추면 성립이 되는 거지 야 내가 있잖아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사대금 안 주면 내 물건 유치해 그럼 그 공사합자는 공사를 처음부터 안 해 안 줄 거니까 약속에 의해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법정이에요 법정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저희 집사람은 금요일마다 이렇게 맡기거든요 가끔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요 집사람이 금요일날 세탁소에 세탁문을 맡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요일날 시국을 내려가거든요 그럼 제가 입었던 와이사스 다 꺼내서 싸가지고 가요 그럼 금요일날 아침에 맡겨놓고 출근을 해요 집사람이 자기도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럼 맡겨놓고 그 다음에 찾아가 가요 월요일날 가져오더라고요 세탁소 사장님이 그럼 내가 월요일날 세탁문을 찾으러 갈 수 있잖아 지갑을 안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죠 깜빡 잊고 그럼 제가 401호입니다 저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세탁비 줘야 되잖아 안 주면 세탁소 사장님이 그 세탁문을 유치할 수 있지만 동네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일 주세요 세탁문을 미리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세탁소 아저씨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치권을 포기한 거라고 그럴 수 있죠 자 조심할 거 유치권은 약속에 의해서 성립이 안 돼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이 돼 근데 약정에 의해서 유치권을 배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제 약속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두 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탁소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니까 근데 세탁소 아저씨가 안 돼요 5만 원 줄 때까지 세탁물 못 줘요 그럼 그 아저씨는 6개월 뒤에 망해요 40대 50대 그 아줌마들의 입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 세탁소 참 야박하더라 그 세탁비 안 줬다고 세탁물 안 주더라니까 그럼 자치도 없어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특약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약속으로 유치권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럼 외울 것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법정자 들어갔죠 법정자 그럼 등기해야 안 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언제 성립된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으니까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등기하지 않는다 됐죠? 자 이제 들어와 봐요 여기 타임물건 동그라미 쳐요 타임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물건 이때 물건은 뭘 말하는 거죠 이 물건은 뭘 말하는 거죠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죠 타임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 점유 동그라미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여기요 관하여 생긴 채권 보인가요? 관하여 생긴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결련성이라 그래요 결련성 다른 말로 관련성이요 그것 때문에 이 채권이 나와야 된다 그 물건 때문에 채권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자 그럼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이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여기가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하면서 이 말과 같은 거죠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치권 그래요 아까 자동차 생각하면 좀 쉽죠 세탁물 같은 거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성립요건을 물어볼게요 아마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성립요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유치권자 있잖아요 아까 유치권자가 채권자인데 유치권자의 권리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라는 거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립요건이 먼저 나와요 다섯 개가 그리고 여기에 권리가 나와 있고 여기 의무가 나와 있어요 두 개가 그럼 두 문제가 배정될 때는 얘 하나 얘가 하나가 나오고요 보통 한 문제가 배정되면 보통 여기가 포커스예요 여기가 성립요건이 성립요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립요건하고 권리 의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마지막에 유치권 소멸 이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하나나 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내는 게 먼저 성립요건은 제목만 내가 달아볼게요 아직 이름 쓰지 말고 1번 첫 번째는 반드시 타입 물건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법 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치권 배제특약 배제 우리 하지 말자 배제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놈은 2번하고 4번이 결련성이에요 이게 무진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동그라미 쳐놓고 가볼게요 타인 물건 보인가요? 타인 물건 보인가요? 타인 물건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타인 물건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 오면 결련성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관계 결련성 여기 결련관계 결련성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변제기 동그라미 변제기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변제기 있습니다 뒤로 넘겨와도 돼요 뒤로 변제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법 점유 동그라미 적법 점유 적법 점유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배제특약 부존제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타인 물건이죠 두 번째 결련성이죠 세 번째 변제기 그 다음에 적법 점유 배제특약인데 결련성은 32회하고 31회 때 연타로 이것만 냈어요 연타로 이것만 작년에 종합으로 문제를 냈었고 그러면 타인 물건일 때 제가 두 개를 먼저 설명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걸요 잠깐 제가 봐보실래요? 조금 약간 깊게 해볼게요 약간 약간 깊게 못 알아 듣겠다 그러면 넘겨도 괜찮아요 어차피 1, 2월 달 가면 또 자세히 또 하니까 어떤 거냐면 두 개 이거 두 개예요 먼저 이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뭐라고 했냐면 제가 노트북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트북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AA 센터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에게다가 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나오겠죠 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얘가 받으러 갈 거예요 노트북을 주세요 그럴 거란 말 병한테 여기서 질문 채권자가 누구예요? 돈 받을 사람 병이죠 5만 원 받을 사람은 병이잖아 그렇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의리 채무자예요 갑은 뭐예요? 그러면 이 노트북에 소유자예요 채무자라는 건 둘이 계약을 한 거야 이 노트북을 수리하면 내가 수리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 아들내미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리를 했는데 아버지 지금 아들내미가 노트북 가지러 갔죠 그런데 이 병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아직 채무자로부터 을로부터 5만 원 못 받아서 나 노트북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걸 점유하면서 노트북을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이 노트북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죠 보여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 물건만 아니면 돼 유치권자의 물건만 아니면 돼 채무자 물건이든 제3자 소유 물건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걸 빗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리 임차인이에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가 고닥났어요 보일러가 겨울에 그래가지고 AA센터를 불러가지고 병한테 수리를 했어요 10만 원 나온 거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누구냐고 둘이 계약을 했다니까 얘가 얘를 본 적도 없어요 집주인 오늘 뭔 갑일깍 생각하고 있어요 의리 채무자지 얘는 채권자 이 보일러 소유자는 누구예요? 임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와서 그러는 거야 너 누구야? 너 나가 근다고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래요? 나 보일러 수리했는데요 수리 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 물건이든 상관없다니까 자기 것만 아니면 돼 채무자 소유이거든 제3자 소유물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수리 비 결련성 있으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잘 나오거든요 이 사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대지 있잖아요 빈터 빈터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그런데 여기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을 건물을 지었어 누가 의린데 자 일을 맡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급인 이 공사업자 일을 해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이 지금 처음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굴 거일까요? 하고 묻는 거야 도급인 갑 걸까요? 수급인 을 걸까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나대지에다가 현대 현대 아파트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내가 분양할 거야 하고 현대 아파트가 분양을 해요 분양자가 현대 아파트 그렇죠? 그걸 내가 수분양자 내가 내가 분양을 받았어 내가 그렇죠? 건물이 올라갔겠죠 그럼 최초 소유자가 누굴까? 분양자인 현대가 소유자일까? 내가 분양을 받은 이 수분양자가 소유자일까? 왜 현대예요? 난 최초 지금 내가 분양을 받은 건데 왜 현대가 돼요? 이유 없이 그냥 현대 같아요 여기는 누가 재료를 됐냐가 문제예요 철근, 콘크리트 있죠? 자재를 만약에 도구빈이 재료를 댔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가 되냐면 도구빈 값소유예요 값소유 도구빈 거라고 근데 여기 수급자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 그럼 수급인은 이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럼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점유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이 나오는 거야 반대로 자 수급인이 재료를 대는 거야 철근, 콘크리트 얘는 부탁만 한 거야 그리고 건물이 지어졌어 그럼 건물은 누구가 을소유예요 수급인 거라고 그때 이 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자기 건물을 자기가 유치할 수는 없어요 타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판례가 길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도구빈이 재료가 됐어요 수급인이 재료 됐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하기가 문제를 읽어도 이 문제가 내한테 뭘 물어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도구빈 재료 됐다 그럼 뭐예요? 배풀은 이거야 도구빈 재료가 그럼 유치권 나오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알죠? 그럼 나와 안 나와? 나와 수급인 재료 됐대 그럼 나와 안 나와? 안 돼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아까 현대 건설이 분양을 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를 현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현대 거야 그래서 분양을 받은 사람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분양업자일 거야 현대 거 이것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와 보세요 여기 요건 첫 번째 타인 물건 동그라미 쳤죠 요 타인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이제 유치권자의 물건이 아니어야 된다 자 이때 자 여기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 뭔 뭐예요? 동산 부동산 둘 다 되는 거고요 자 부동산은 법정담보물건이야 유치권은 그럼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동산이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제 자 여기 보이시죠 이 타인 물건을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지문이 네 개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동산 부동산 들어오죠 부동산도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아까 채무자 소유 이건 제3자 소유 이건 묻지 않는다 아까 노트북 아들냄이 거는 3자잖아 채무자는 아버지였고 그죠? 아까 임대인 임차인 그래서 꼭 유치권자 자신의 물건만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 4번은 문구세요 자 도급인 재료 나오죠 그럼 끝털이 유치권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중간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수급인 재료 보이죠? 끝털이 유치권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지문이 짧지 않아요 길어요 첨장에 가서 보면 이게 자 됐죠 이제 자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두 번째가 결련성을 찾는 건데 이 결련성의 답은 이 31일 때 32일 때 나왔는데요 이 결련성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 해볼게요 여기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목적물 하자로 손해배상 운임 수선대금 공사대금 동일한 법률관계 넘겨볼게요 동일한 사실관계 이게 유치권이 나오는 거고 여기 밑에 보니까 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부정은 유치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불량이 손해배상 그럼 또 뭐가 있나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매매대금 인정되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저 이거 결련성 할 때 다 해왔어요 난 처음부터 결련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와닿지도 않더라고 결련성이 결련성 결련성으로는데 난 이게 생각했어 아니 임대차이니 임차이니 보증금 주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보증금은 당연히 임대차와 결련성 있는 거 아니야 보증금을 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유치권 되는 거 아니야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그게 결련성이 아니라는 거야 결련성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수선비라고 공사대금이라고 치료비라고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 이 결련성을 물어볼 때는 물어볼 때는 얘가 답이더라고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매매대금 세 박자 얘는 유치권 나와야 안 나와야 안 나오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 섞는 거야 그 문장에다가 메인은 얘인데 세 개인데 메인은 매매대금은 결련성이 아니라 대가야 대가 대가라고 이게 대부분이 필요비는 뭔가 고쳤지 않아요? 필요비? 필요비가 뭐예요? 필요비가 필요비가 뭐라고 했어요? 필요한 비용 유입비가 뭐예요? 유익한 비용 비용상환 공사대금 그렇죠? 뭔가 뜯어 고치고 뭔가 고친 비용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애울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길거리 가다가 개가 내 허벅지를 물었다고 개가 내 허벅지를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개 잡았죠? 그렇죠? 그러면 치료비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비 받을 때까지 이 개를 이거 뭐야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이 개를 유치할 수 있냐고 너 치료비 줘 하면 당신 개 줄 테니까 돼 안 돼? 돼지 치료비 고치는 거 아니야 이게 32회 때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농작물을 농작물을 뜯어먹었다니까 농작물을 염소의 새끼가 뜯어먹었어 그럼 염소를 잡았어 그럼 농작물과 물어줄 때까지 난 염소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게 답이었거든 지금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답은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서 소수로 들어가는 게 이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필요업이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공사대금 치료비 뭔가가 고치는 거잖아 공사대금 같은 거 길거리 지나가다가 건축 중에 있는 거 유치권 행사 중 그게 뭐겠어요? 공사대금이지 그런 게 결련성이에요 그러니까 결련성을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찾으면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나온다 일단 그게 확고부동해야 되고 일단은 강약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됐죠?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게 여기다 소설을 쓰지 마요 아까 저처럼 보증금은 왜 결련성이 없는 거지? 보증금을 냈으니까 전세금을 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니야? 그게 결련성 아니야?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별로 관심도 안 가죠 여러분들 생각은 여기 있는 걸 찾으라고 아니지 여기다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변제기 변제기 이 변제기는 요익비만 생각하면 돼 요익비만 여기 잠깐 와봐요 혹시 여러분들 임대차로 한번 가볼게요 아직은 뭐 잘 모르지만 임대차를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살아요 의리 임차인이에요 당연히 얘는 임대인이겠죠 임대인 대여하는 사람 물건을 집주인 우리나라는 임대차가 거의 99%예요 전세권을 보기는 어려워요 당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전세권 살아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전세와 전세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권은 물건이고 전세는 임대차예요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전세 임대차의 적용을 받게 되죠 이번에 어제 그저께 판례가 좀 중요한 게 나왔죠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 만료 6월부터 2월까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2년간 더 살겠다 그런데 그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오면서 난 이 집에 들어와 살련다 그럼 갱신 요구권을 먼저 행사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살겠다 거주 목적으로 나가달라고 한다면 갱신 요구권의 효력을 상실해버린다 이번에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건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판례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 된 거죠 판례가 그게 그럼 임차인이 이 집에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날 수도 있고 수도꼭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비용이 들어가 그 비용이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필요비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유익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비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진짜로 필요비는 뭐예요 필요한 비용이에요 필요한 비용 의식주 의식주가 필요한 비용이고 유익비는 유익한 비용이에요 성형수술비 같은 거 수도꼭지를 고쳐 그럼 뭐가 돼요 필요비 비가 새 천장에서 그럼 뭐예요 필요비예요 그런데 가옥을 장식한다 마당에다가 잔디를 깔아 마당에 잔디가 없어도 상관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잔디를 깔면 뭔가 가치가 달라 보이죠 그게 유익비잖아요 그럼 필요비나 유익비는 누가 부담해 임대차에서 전부 다 임대인이 부담해 이게 임대인이 원래 임대인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무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내가 월세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만 받을게 그 대신 보일러 고장나고 그러면 네가 좀 고쳤어 임차인 네가 고쳤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무 규정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겨 필요비는 오늘 보일러 고쳤잖아요 보일러 그럼 필요비는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어 오늘 전화해가지고 보일러 10만 원 들었습니다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주인이 다음 달에 까세요 그런다고 그런데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하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해달라고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법이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 유익비는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잔디를 까는 바람에 그렇죠 그럼 얘가 3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잔디값으로 그런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법원에다가 나 돈 없으니까 두 달만 뒤로 연기해 주세요 이걸 상환기간 허여라 그래 이걸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이렇게 허여 오타 아니에요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이야 뒤로 미룬다 그러면 원래 피로비나 유익비는 비용상화는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렸죠 변제 날짜가 뒤로 연기됐다고 연기가 그럼 지금 변제기가 도래한 게 아니죠 그럼 유치권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유익비만 조심해라고 여기서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익비 동그라미 치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기한을 허여받았다라는 말 보이죠 기한을 허여받았다는 건 뭐예요 기한이 연기가 된 거죠 변제 날짜가 연기가 된 거야 그럼 변제 날짜가 도래한 게 아니죠 그럼 유치권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됐죠 이 정도 하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가 적법점이어야 돼 이게 할 말이 좀 많아요 이게 적법점유가 혹시 여러분들 그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기억날까 모르겠네 점유권에서 그 도둑놈이 자전거 훔쳐 갖고 와서 빵구를 떼운 적이 있어 그렇죠 그럼 도둑놈도 원래 회복자에게 빵구값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빵구값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빵구값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당시에 제가 없다고 했어 그건 나중에 가면 유치권에 가면 요건 때문에 그래야 하고 넘어왔다고 그게 뭐냐면 적법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적법점유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제가 판례를 두 개를 먼저 설명하고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즉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을하고 카센타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수리비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도거절권이죠 그렇죠 인도거절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요거에요 어떤 거냐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점유한다는 것은 지금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직접 점유하면서 그런데 카센타가 협소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보관을 맡겼어요 그럼 얘가 직접 점유자가 되고 얘는 간접 점유자가 되죠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판례가 요거에요 자 자동차를 병 요거 병이 누구에요 제 삼자를 직접 점유한 거죠 그럼 유치권 나와야 안 나와야 나오는데 자동차를 삼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고 자기가 간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판사가 웃어 웃어 야 그거 돌려줘 버린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유치권은 돈 갚을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이 물건을 줄 수 없습니다 심적 압박을 가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돌려줘 버린 거라고 지금 채무자는 타고 다닌다고 타고 다닌다고 그럼 무슨 심적 압박이 가해지겠냐고 지금 이게 그래서 삼자가 아니라 누구로 나오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 그럼 유치권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걸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런데 판례도 이거 길어요 공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 점유는 뭐라고 했어요 직접 동그라미 간접 동그라미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 2번이 판례라고 중요하다고 뭐뭐였어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 보이죠 그럼 끝으로 유치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참자를 직접 점유해 그럼 끝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온다고 그렇게 찾아내라는 거지 아까 도급인 재료 그럼 유치권 나오고 수급인 재료 그럼 안 나오고 채무자 직접 점유 안 나오고 제3자 직접 점유 나와 그럼 둘 중에 어떤 점을 내겠어 얘 내겠어 얘 내겠어 아 위에 지문 밑에 지문 위에 걸 내지 여기 채무자 거를 그럼 끝을 바꾸지 끝을 뭐라고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더라도 그렇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건 틀린 지문이지만 그런데 앞과 뒤를 맞추면 된다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적법 점유해야 되잖아요 보이신가요? 적법 자 여기 절도본 보여요? 도둑놈 아까 빵꾸고 때운 거 그럼 수리비 들어갔잖아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옆에다가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의점이자도 선악을 불문하고 비용상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도둑놈도 빵꾸까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심 요 팔레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임대차 해지 후 보여요? 그럼 임차인은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오늘처럼 날씨가 추웠나 봐 보증금 받았어요 보증금 받았으면 나가야 될 거 아냐 안 나갔어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난 거야 그래서 수리비를 한 거야 보일러 고쳤다고 임차인이 그러면 그 보일러 수리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고 임대인의 부당이득이니까 그런데 유치권 행사가 안 돼 왜?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지 않고 비용을 들인 거니까 그럼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비용 청구는 되는데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걸 사례용으로 문제를 잘 내요 이걸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여기도 두 개를 이렇게 수리비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안 된다 그런데 이걸 한 몸뚱아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야 유치권은 안 돼 그럼 수리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린다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은 어려워서 이 판례가 어려워서 좀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 유치권 배제특위 아까 유치권은 뭐라고 했어요? 이무 규정이에요 물권은 혹시 기억나요? 물권법정주의라는 거?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물권법정주의 그래서 물권 규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계약법은 계약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무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물권법에서 강행 규정은 세 개만 외우면 돼요 끝나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 세 개만 외우면 된다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상림관계 규정이에요 주의 토지 통행권 상림관계는 이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속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배제특위약 이무 규정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저당권에서 나와요 원래 저당권은 저당권에서는 우리 혹시 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골 내려가면 안체가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체와 땅을 저당을 잡아야 보통 건물하고 땅을 토지를 그런데 바깥에 창고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화장실 같은 거 있죠? 그게 부속물이야 그런 게 그러면 원래 저당권 효력은 안체, 토지, 부속물 전부에 미치는 게 원칙이야 그게 종물이거든 나중에 가보면 그런데 당사자 약속으로 이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약속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저당권 효력범이라고 해서 효력범에서 종물 같은 거 종물 배제가 돼요 배제 특약이 이런 거 이 세 가지만 이무 규정이에요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이거든 그래서 굳이 이무 규정인지 강행 규정인지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세 개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좀 낫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면 아직은 양이 너무 많나요? 많이 알려주나? 아니 나도 그냥 지나가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배제 특약 된다는 말이에요 이무 규정이니까 세탁소 생각하면 좋은데 세탁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성립요건 다시 정리해볼게요 제가 보관하세요 타입 물건이어야 되죠 타입 물건 두 번째 결련성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변제기 도래해야 됩니다 유익비 적법 좀 해야 돼 배제 특약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섯 개 이렇게 자 그럼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보인가요? 타입 물건이어야 된다 결련성 있어야 된다 변제기 있어야 되고 적법 점유 배제 특약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개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면 갖다 살을 붙여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자 이제는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한번 좀 봐볼게요 이게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하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가 먼저 나와요 의무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권리가 이제 좀 많아서 다섯 여섯 개 정도 첫 번째 가장 큰 건 뭘까요? 인도 거절권이죠 그렇죠? 난 물건 못 주겠다 돈 줄 때까지 인도 거절권이 가장 큰 권리입니다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경매권 보인가요?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 세 번째가 간이변제 중단권 네 번째가 과실수칙권이 있죠 그럼 넘겨 밑에 보면 5번이 있을 거예요 5번이 목적물 사용권이거든요 여기다 별 표시 5번에다가 5번에다 별 표시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그럼 6번이 비용상환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7번 꼭 안 써도 되는데 여기가 별채권이 있어요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별채권 7가지 정도 그런데 이 별채는 원래 파산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가 시험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유치권자의 권리의무 첫 번째는 인도거절권이에요 인도거절권 이건 중요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도거절권 이게 인도거절은 이해하시겠죠 유치권자 나 못주겠다 언제까지 인도를 거들어 할 수 있는 거죠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이니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세적 효력인데요 자 가베 건물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유치권자예요 자 돈을 받기 위해서 공사대금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집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경매가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거의 대분이 십중팔고 경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누군가 낙차를 받아요 그렇죠 얘는 신소유자지 새로운 소유자 그럼 얘가 얘한테 올 거예요 야 을 너 인마 내가 새로운 소유자야 너 점유 풀고 너 나가 이거 내 거야 내 거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돈 못 받았는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거 내 거니까 더 나가 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돼요 왜 유치권은 물권이고 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을 해서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치권 대세죠 교력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단 조심할 거 이 2천만 원 있잖아요 2천만 원 채무는 병이 채무를 진 거예요 갑이 진 거예요 갑 이 어른 병을 오늘 처음 본 거야 그럼 처음 본 사람한테 2천만 원 줘 할 수는 없는 거지 병이 채무자도 아닌데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면 이 2천이라고 하는 채권을 변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거야 즉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걸 구별해 두셔야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이건 갑한테 달라고 해야지 갑이 갑이 채무자니까 계약했으니까 둘이 이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채무자 경락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변제 청구는 안 된다고 변제 청구는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상환급부 상환급부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라고 하는데요 이건 설명을 할게요 저 봐봐요 지금 아까 갑기 있고 의리 있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수리비 1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00만 원 주면 자동차 주면 되잖아 간단해요 그런데 얘 갑이 100만 원 안 주니까 이 자동차를 뭐예요 점유하고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반하장으로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럼 소송을 제기할 때 뭐라고 소송을 제기할까요 제가 100만 원을 안 주니까 수리비 얘가 내 자동차를 안 줘요 라고 소송을 제기할까요 소장에다가 갑은 미친 사람이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소장을 작성한다고 뭐라고요 내 물건인데요 을이 내 자동차를 안 줘요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알아 들어요 적반하장이지 그럼 을은 뭐라고 그래 이제 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민사 소송은 변론주의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판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변론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법원에다가 나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얘가 100만 원 안 주니까 내가 자동차 안 주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만 줘봐요 내가 줄 거예요 하고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법원에다가 이게 되죠 그럼 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안 해 하겠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싹둑물이 없는 새끼가 돈을 안 주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게 맞더라고 그럼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 너 100만 원 줘 줘라 100만 원 주라는 건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이 온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선 승소야 폐소야 폐소지 돈 주라니까 폐소지 근데 자동차 받아라 자동차는 받아라 그럼 이건 뭐야 승소지 즉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원고에게 돈 주고 돈 주고 자동차 받아 하고 판결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원고의 일부 그럼 원고의 일부 폐소 일부 승소가 되잖아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서 원고 일부 승소를 먼저 해 승소 판결이라 그래 이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자동차 주라 자동차 자동차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동차 받아야죠 원고는 승소니까 자동차를 받아라 받아 그리고 돈 백만원 줘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자동차를 받아라 이걸 뭐라고 해요 저 앞에 상환이라고 그래요 상환 받아라 자동차 그리고 돈 주라 돈 주라 이거 뭐예요 이게 이행해라 이행 이걸 급부라 그래 그래서 원고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상환 이행 판결 그러는 거야 두 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승소를 먼저 넣어 승소를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해도 되고 상환 받아라 자동차 받아라 돈 주라 급부 돈 주라 판결이야 여기가 승소가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아니면 다른 말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그래요 정확히는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지 근데 이제 짧게 하다 하다 보니까 원고 일부 승소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을이 유치권을 주장 안 해버리잖아요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 전부 승소가 떨어져요 변론주의인데 변론을 안 했잖아 반박을 그럼 원고 전부 승소야 일부 승소가 아니고 전부 승소가 이겨버린 거냐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민사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변론하세요 답변서 제출하세요 그건단 말이야 그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반박조리를 넣어가지고 안 하면 내가 인정하는 거리 되거든 그게 특히 나중에 이혼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알겠죠 왜 이혼하면 남남인데 그렇죠 챙길 건 챙겨야지 특히 남자분들은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렇죠 이혼할 때 다 준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다 챙겨야 돼 이혼 안고 살 수 있죠 남들 할 때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요즘 대세가 뭐예요 대세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애 할 때 애 낳고 이혼할 때 다 이혼하고 그래야 되지 그게 맞지 합격할 때 뭐예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할 때 그 다음에 경매권하고 이게 되죠 이제 이게 지금은 예화라는 거 아니야 애울 기회는 아주 많아 앞으로 그러니까 이 뜻을 좀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경매권 보이죠 여러분들 저당권은 경매권이 있는 거 금방 알겠죠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경매를 붙여서 경락대금으로도 받아갈 수 있잖아 유치권도 경매권이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의 경매권은 이 유치권의 경매권은 그렇죠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근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못 붙인다 그랬거든요 이 유치권자의 경매권은 저당권의 경매권과 다름 다르다고 어떤 거냐면 아까 저당권의 그 경매권은 내가 경매를 붙여서 후순위보다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려는 거잖아 주된 목적이 채권을 근데 이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황가 경매라고 해요 보관 경매라고 해서 제가 항상 들은 게 아까 운임이 있는데 인천에서 갈치 천박스를 컨테이너 박스 싣고 자가시 시장까지 가지고 가서 그럼 그 운임은 결련성이 있어 갈치하고 그럼 운임을 줘야 돼 근데 안 줘 그러면 그 갈치 천박스를 유치하잖아 그럼 여름에 상해서 썩어서 버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걸 경매 붙여가지고 돈으로 황가해 놓으면 변제받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경매를 붙이는 게 아니라 황가 보관 보관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매를 붙이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변제받기도 편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 말고 변제받기 위해 편하다고 우선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게 과실 수치권 같은 거 간이 변제도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권은 이걸 황가 경매라 그래요 다른 말 이거 황가 아니면 이걸 보관 경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황가 경매 보관 경매 그럽니다 우선 경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고 간이 변제는 뭐냐면 간이 변제 흉당권이잖아요 간이하게 간편하게 간이역 간이역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여기 뭐가 있냐면 아까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이 자동차를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았어 그랬더니 중고가로 300만 원이래 그러면 자동차를 카센터 사장님 의리 가져와 버려 직접 가져오고 그 100만 원 차익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갑에게 그래서 유치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 방법 이걸 간이 변제 충당권인데 이걸 임으로 하면 안 돼 반드시 법원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 법원이 감정평가서를 선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가능해 그래서 여기는 이 단어에다 넣어 단어 간이하게 가볍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랬더니 유치물 보여요? 유치물로부터 뭘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거야 단 누구를 받아야 돼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시험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치권자가 임으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럼 X 유치권자가 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야 되고 그 차액금은 돌려줘야 돼요 차액금 잉여금은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도고절권 첫 번째 인도고절권 두 번째가 뭐였어요? 경매권 경매 세 번째가 뭐예요? 간이 변제 충당권 읍조려 봐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남는다고 간이 변제 충당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과실수칙권이에요 근데 이 과실수칙권은 예를 들면 아까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줘요 그럼 대여료가 나와? 안 나와? 대여료가 그 대여료를 가지고 비용 이자 원금을 갚아나가는 게 과실수칙권이거든요 이 과실수칙을 하려면 그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자동차 자기 마음대로 누구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과실수칙권은 따로 독자조로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자 넘겨볼게요 5번 5번이 뭐가 있어요 이제 유치물 사용권 보여요? 이 유치물 사용권은 중요합니다 유치물 사용권은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를 함부로 타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유치물을 사용하려면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에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 사용 못해 근데 아까 공사업자가 겨울에 공사를 끝낸 거야 근데 공사 대금을 안 줘 그럼 그 유치물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겨울에 동파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럼 간혹 가다가 보일러 한 번씩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파가 안 되니까 그럼 그 보존을 위한 사용은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보존이잖아 보존 사용은 승낙 없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유치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보존을 위해서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게 있었어 공사업자가 그 당시에 원룸에 살았거든 진짜 있는 판례예요 원룸에 근데 얘가 공사비를 안 주니까 보일러 가끔 떼잖아요 따뜻하다고 이 공사업자가 어차피 월세 나가는 거 까질 것이 공사 대금 안 주니까 이불 보따리 들어와서 그 집에 살아버린 거야 보존을 위해서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보일러를 돌린다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불법점이 아니다 근데 당신이 그 집에 살았다는 건 월세 월세를 아꼈을 거 아니냐 그 월세 차임은 부당 이득이니까 이건 추라 하고 판결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공사 대금이 2천만 원이었잖아요 얘가 두 달 살았다고 두 달 집주인이 두 달치 공제한 거야 200만 원 1800만 원을 준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지만 차임 상당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라 안해라? 반환해라 하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이걸 잘 낸다고 아까 비용 상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카센터가 협소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동차 보관료 같은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는 두 가지예요 선관주의 의무하고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의무입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나왔는데 원래는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할 때는 보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선관주의 의무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자기 재산처럼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재산처럼 가장 가벼운 건 이거예요 선관주의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건데 선관주의는 장사할 정도로 보관하는 의무 가을에 시골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쌀 같은 거 추수해가지고 보내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3월 정도나 2월 정도 되면 벌레가 기어다녀야 잘 안 먹어가가지고 그렇죠? 그건 자기 재산 보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쌀 장사를 해 그럼 벌레가 기어다니면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그게 선관주의 의무예요 엄청난 거죠 만약에 내 자동차하고 아까 카센터 자동차가 있었잖아 그렇죠? 내 자동차하고 아까 유치권 자동차 그래서 이따만은 우박이 떨어져 그런데 자동차를 덮는 호로라고 하는 거 있죠? 덮개는 하나밖에 없어 누껄 덮어야 돼 누껄 덮어야 되냐고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내 거 말고 그 채무자 자동차 덮어야 된다고 그게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냥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위반한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렇죠? 위반하면 유치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야 위반했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유치권의 소멸 청구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위반하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한다 O, X 소멸한 게 아니라 청구가 들어가야 돼요 청구가 청구가 들어가야 소멸이 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계약법인데 여기까지 다 교치권인데 여기 한번 봐봐요 저 봐봐요 성립요건이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성립요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타입물건 두 번째는 결련성 세 번째는 뭐 있었어요? 변제기 네 번째는 적법점요 다섯 번째가 배제특약이 없어야 된다 다섯 가지가 유치권제의 권리는 뭐죠? 첫 번째가 인도거절권 두 번째는 경매권 세 번째는 간이변제충당권 네 번째는 과실수칙권 다섯 번째는 유치물 사용권이에요 그렇죠? 유치물 사용 마지막으로 비용상환 유치권제의 의무는 뭐예요? 성관주의 의무하고 유치물을 사용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의무인 거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인데 대략 아실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나오는데 다음 주 와서 계약하게 해요 이거 하고 다음 주 오셔야 돼요? 월요일 날은 쉰다고 했으니까 쉬시고 화요일 날하고 내일 수업한다면서요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나와야 되는 거고 알겠죠? 다음 주 오면 OX 문제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 OX 문제에서 유치권 한 번 더 더 칠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고 이건요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도 정리합시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